안녕하세요. 리뉴얼 PC 홍콩 마케팅부 나가장입니다. 오늘도 컴퓨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컴퓨터의 사양은 CPU i3-2100, 램 4GB를 장착한 사무용 PC입니다. 먼저 오전 업무 시간에는 저는 주로 포토샵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포토샵을 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SNS나 홈페이지 팝업창에 들어갈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 모델인 이시연씨의 이미지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자료를 불러와서 포토샵의 자료를 불러오는 속도도 정말 빠르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한글 워드 작업입니다. 글에 사진을 넣는 작업과 표를 생성하는 작업 등 끊김없이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게임 정도는 괜찮겠죠? 오후에는 이벤트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PPT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여러 개를 불러오는 작업 속도 또한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엑셀 여러 창을 열고 인터넷 창까지 멀티로 열어도 렉업고 빠른 속도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HTML 작업인데요. 제가 주로 하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를 호스팅 서버에 업로드하고 A 태그를 이용해 불러오는 작업 중입니다.